이 집 회장국은 정말 일품이란 말이야 국물도 뻑뻑하고 고기도 꽤 많이 들었어 아 내 첨 뭐야 뭐해 파리엄찬 작자 같은 일하고 우린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피곤해 알겠어? 내가 옛날에 씨름할 때 이런 해장국을 보통 하루에 한 다섯 여섯 그릇씩 먹었지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아 참 미친구만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라고 했어? 재수 더럽게 없는 놈이구만 날 비웃는 거냐고? 정신이 있는 놈이야 어느 놈이야?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부미란 말이야 여기가 어디요? 아 병원이요 잘 알아두세요 선생은 앞으로 약이 안 됐어요 뭐요? 그건 무슨 소리요? 뭐요? 이보시오 이보시오 의사양분 아유 안정을 취하세요 힘들면 다시 출혈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요? 아니 뭐 뭐 김두한? 반동이다 김선수대 선수대 아유 선생님 없이 중상이야 중상 내 총 거짓말 안하거든 이리로 와 볼꺼니 아유 이 병신 놈의 새끼 엄 Denise 깜이 의무 소중 이 병신 이 병신 wore